안녕하세요 열수입니다 여러분들 iOS 12 써 보셨어요? 급하신 분들은 발표가 끝나자마자 다운로드 받으셔서 아마 설치를 해보셨을 거예요 혹은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 쓰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iOS 12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 같았으면 이 개발자 베타 버전은 각종 버그라든지 호환성 문제를 문제 때문에 제가 잘 권해드리진 않았지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iOS 12는 품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크게 변한 게 없어요 호환성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를 하셔도 무방한데 다만 업데이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온전히 본인 선택 그리고 본인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버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켜봐 주세요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차 강조하는 거 하나 있죠 네 바로 백업입니다 어디까지나 베타 버전입니다 그것도 개발자 베타 버전이에요 일반 버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해서 백업은 선택이 아니라 그렇죠 네 필수입니다 아이폰에서 데이터 백업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그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거 아이클라우드로 그냥 바로 백업하는 방법 있을 거예요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본인 계정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자 여기에서 아이폰 10을 선택하고요 백업 버튼이 있죠 네 얘를 눌러서 백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아이클라우드 공간이 부족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백업 파일을 삭제하셔도 되고요 내지는 처음 안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이튠즈로 백업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 이렇게만 하셔도 기본적인 보험은 들어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래에 나가는 이 URL 주소 얘를 사파리에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아니 저것도 언제 일일이 치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이 URL 주소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URL을 사파리로 열어주시면요 이 프로파일 구성을 위해서 웹사이트를 오픈합니다 라는 이 팝업 메시지가 뜰 거예요 얘를 허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스톨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시고요 베타 소프트웨어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면 이제 본격적인 설치를 할 텐데요 여러 차례 재부팅을 할 거예요 이 시간만 버텨내시면 네 여러분들 손에 iOS 12 들어와 있을 겁니다 첫 화면 딱 보면 이게 업데이트가 됐나 안 됐나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UI, UX가 거의 변한 게 없거든요 그나마 내가 이렇게 써봐야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새로운 앱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 말 나온 김에 저희 새로 추가된 애니모지 한번 써봅시다 귀신, 코알라, 호랑이, 티렉스 네 공룡, 공룡 이 네 개의 애니모지가 추가됐죠 여기에 개인화된 이모티콘 네 미모지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미모지 보시면 피부색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어이구 나 술 먹으면 이렇게 되는데 어? 화면이 멈췄어 멈췄어 아 화면이 멈췄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여러분들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변한 게 없다 손 치더라도 베타 버전은 이런 것들 감수를 하고 쓰셔야 될 겁니다 어디 갔니? 네 이렇게 iOS 12 업데이트 방법부터 간단한 애니모지 그리고 미모지까지 써봤습니다 이어질 영상에서는요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이런 주요 앱들 호환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WWDC 2018에서 애플 측이 주장하기에는 종전 대비 40% 향상된 앱 실행 속도 50% 향상된 키보드 로딩 속도 그리고 70% 향상된 카메라 사용 속도를 언급했었죠 내가 써보고 그래 뭐 빨라진 것 같아 라고 이 느낌적인 느낌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빨라졌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iOS 11 그리고 iOS 12 속도 비교 테스트를 통해서 업데이트 이후에 실제 속도는 얼마나 변했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챙기셔서 다음 이어질 iOS 12 특집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도로구의 엘씨였습니다 빠이 이 영상은 왜 이렇게 하신다고 봐주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новых influenc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